어... 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아이... 마이카이 왜 이래? 아... 참... 막 춤추는거? 뭐 춤... 웬만큼 모드이 되어있는 모선들은 다 저게 모아놓은 걸걸요? 그래서 아마...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어... 자... 썬가드 초소의 전투 이번에는 썬가드 초소에요 가서... 또 혼자 가가지고 점령을 해보죠 알랑가 몰라... 아 몰라... 아... 시... 간은... 아 도대체 어디 숨어있을까... 아... 뭐야 이건... 산양인가? 염소인가? 산염소? 얘네 산적 아니야? 아... 야... 잠시만... 얘네들... 얘 개잖아! 캠피니언들이잖아! 근데 캠피니언들 수장이죠? 예... 뭐 잘해줘야지... 고모한테... 스키 뽑고 있는데... 쟤네 저러다가... 이러다가 죽잖아요? 이러다가 죽었는데... 그... 거기 가보면... 그... 캠피니언본거지 가보면... 죽어있는게 없다? 갑자기 없어진 애가 있으면... 그니까 시야... 시야에 안닿는 데서...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안보이는거에요... 어디 갔는데... 있어야 될 애가 없다... 이러면... 쯧... 그건 그렇고... 비가... 한방울 두방울... 폭우는 아니더라도... 쪼금씩 계속 내리네... 썬가드 초소... 저... 가깝나? 겁나게 멀잖아? 걸어갈... 거기가 아니었잖아... 빠른 이동으로 로릭스테드에서... 로릭스테드에서 가자... 알랑가 몰라... 폐기... 뭐였지? 폐기... 뭐뭐... 똘끼... 좋아요... 아... 귀여움이요? 아... 캐릭터? 캐릭터가... 약간... 서영... 서영스럽게 생기는데... 수비네엄님 어서오세요... 귀여운 스타일... 은... 아니요... 솔직히... 캐릭터가... 이게... 그... 컨버넌트... 하우스... 그... 홀스로 까면은... 어... 이게... 뭐야... 말속도가 200%로 늘어나... 근데... 사냥이 귀요미라고 사냥... 사냥... 사냥보고 귀요미라고 한거 같은데... 흐흐흫... 아뇨... 아뇨... 예... 저는... 방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웃는 놈이라... waż흐흫하... 아... 예...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방에 아무도 없어도... 저는...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예... 한마디 있으면... 한마디로... 불려가지고... 여러마디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지 안심심하지! 말 안하고 가만히 게임만 하고있으면 예 있어요 예 끼움이라고 말했죠 근데 어 폭풍 안 한번 할까 갑자기 어두워지진 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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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여기 우리 편도 다 맞나 아 우리편도 다 맞아 아 미치겠는데 아 쓰지 말것 그랬나 아 이제 다 죽었네 아 다 죽는데 이제 네 이네들도 예 다른편 되진 않겠지? 낙래좀 맞았다고 아! 어오오오오! 예 예 어제는 살자요 어 공지올릴 상황도 못돼서 공지도 못 올리고 야..잠.. Sahib. 오오오! 야, 야 야. 난 뭐 justify.. streaming haver diffuses 이 영원이죠? 이 영원. 하늘아~~ 폭풍아 몰아쳐라 번개야 내리쳐라 드래곤볼인 명와노니 하늘의 제왕이야 드래곤보는 맑아져라 하늘은 그 다음에 폭풍아 몰아져라 눈보라는 없긴 하지마 아오오 아 또 머리에 맞았어 하필 머리에 맞은 머리에 맞은 화살이 여기 안없어진 지던 분들 계셨다고 하던데 자 길을 모으고 에네르기이 에네르기이 지이 지이 힘을 내 힘을 내 하 오 오 오 잠깐만점 만 strand 해 도망가 도망가 어휴 이 이거 활 맞으면 안돼요 활 맞으면 한대 맞아서 안죽는게 다행이지 뭐 잘 피해야되는데 오늘은 잘 안피해주네 활로서 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활로 잘 안맞는건 딴거 없고 지그재그만 잘하면 되거든 이것만 이것만 하면 잘 못맞춰야되게 근데 이게 내가 전기마법이면 지그재그하면서 애들 맞추겠는데 전기마법이 아니면 직선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움직이서 쓰면은 곡선으로 나가요 화살이 아 뭐야 이 마법이 전기마법이면은 직선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힘들어 아유 그럼요 파괴마법 60 찍었습니다 이거 두개 찍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 두개 찍었죠 택밥 아 ав타 열심히 날 맞추려고 하지만 다 엔힛 자 도기곡 해볼까? 시간은 나이피야 자 안대 쏘고 오오오오여 뭐야 야 쫌 쫌 맞아봐 예 이 잘 못맞추니까 이렇게 피하기만 하죠 피하면 뭐 애들이 못박이 해주겠지 뭐 자, 어... 욜토! 욜토는 어저께 지나갔다 야 마법사에요 그것도 파기 마법사에요 루디님 어서오세요? 아 루디 뿌단님 어서오세요? 그래야... 야 무섭다 임마 오오오 오오 거기다가 자 앤너를 채우고 자... 자 여기 찌이로 자 화살은 제주도면 죽었겠지? 아이 야 C 아 화살하고 저 근접하고 같이 있으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샤아드샤아드샤아드샤아드샤아드샤아 노드예요 노드 아니 여기서부터야? 아유 너무 야 아이 참 저 저기 다른 뜻이 있나요 혹시 뀨이 뀨이라는 말이 난 뀨이를 조금 강하게 말한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까 그 상황에서 뀨이 어떤게 귀엽다는거지 죽은게 저장을 안했어요 제게라 빌어먹을 재는장 빌어먹을 재는장 빌어먹을 재는장 빌어먹을 재는장 야 이거 폭우가 치는데 로드 한 번 했더니 폭우가 쳐버리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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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꾸온 조코왕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거의 다 왔는데 여기였죠 이번에는 번개마법만 겁나게 쓸까 어차피 끝맞아도 어 에 폭풍소안만 계속하죠 폭풍소압에 저게 데미지가 일자리라도 좀 되긴 하거든 난 숨어서 폭풍소안만 하죠 뭐 발라버려 네 어서오세요 숨어서 폭풍소안만 계속하죠 안녕하세요 뭐 폭풍소압에 애들이 잘 죽어요 아 아 때려 때려 죽여 에너지 오 에너지가 잘 저장했죠 아따 다행이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마법소야라 마법소야라고 어쩔수없어요 자 폭풍소안하고 대규모 전투에는 뭐 폭풍소암조심 근데 난 피해요 야 너 뭐야 말주제에